하이트진노는 테이블 오더 서비스 스타트업 TMR 파운더스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TMR 파운더스는 테이블 오더 시스템 태그이어를 운영 중입니다. 태그이어는 스마트폰 NFC 기능을 기반으로 한 테이블 오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하드웨어 설치 없이 간단한 태그만으로 편리하게 개인 모바일에서 메뉴를 직접 주문할 수 있습니다. 태그이어는 고가의 기기 설치 비용 및 설치 공간 확보, 배터리 충전 등 태블릿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기존 테이블 오더가 가진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론칭의 서비스 초기 단계임에도 약 90만 명 이상이 태그이어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TMR 파운더스는 2025년까지 7천 개의 매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노는 테이블 오더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TMR 파운더스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